7월 미국 물가가 두 달 연속 안정세를 보인 걸로 발표됐습니다. 미국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. 7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.2%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 6월보다 0.2%포인트 오르긴 했지만 두 달 연속 3% 초반을 유지하면서 안정세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.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물가는 4.7% 올라서 6월보다 0.1%포인트 내렸습니다.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이 근원 물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만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. 또 7월 근원 물가 인상폭 중에 90% 이상이 집값과 집세 때문이었는데 대출 이자가 오르면서 이 부분도 서서히 고삐가 잡힐 걸로 전망됩니다. 이렇게 되면서 지난 1년 반 사이에 11번 금리를 올렸던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는 추가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. 이미 빚을 진 사람들 부담을 더 키울 수 있고 미국 GDP의 70%를 차지하는 소비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서 임금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다른 변수들도 있어서 9월 회의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오늘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 일제히 올랐지만 결국 다우존스와 나스닥 각각 0.15%, 0.12% 오르는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